마포구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적정 관리해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찾아가는 자동차 무료점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. 구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 마포구는 대기오염 방지 및 구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자동차 무료점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. 서비스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운영되는데요.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 GM 쉐보레 서비스센터와 합동으로 운영하는 찾아가는 자동차 무료점검 서비스에서는 배출가스 점검, 오일류 등 차량 일상 점검, 와이퍼 등 소모품 무료 교체 등이 이루어집니다. 찾아가는 자동차 무료점검 서비스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